사장님이 미쳤어요! 뭐야 이건?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사장님이 미쳤어요! 벤이에요 크레이지 벤이에요, 나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이게 좀 혈색이 도시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오늘 화끈하게 어? 상품권? 뭐야? 쇼핑 상품권! 반값 쿠폰 이거 있으면 에어컨 살 수 있다 에어컨도 반값! 에어컨도 살 수 있어요 이거 에어컨 할 수 있다 가전제품 다 갈 수 있어요 뭐든지 뭐든지 50% 이거 무조건 비싼 거 치는다 100% 쿠폰이 걸려있는 오늘의 코코너 300분에게 주관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진짜? 이미지를 이미지 랭킹을 뽑아봤습니다 이를? 바로 있다, 없다입니다 있다, 없다? 세코너, 세코너 예를 들어 이시원은 네모가 없다 자, 뭐가 없을까요? 생각 개념이지 정신, 정신머리 정신머리 철딱선이 철딱선이 미래 미래 미래는 무슨 소리예요? 아까 춤 봤잖아요 현재를 즐기는 분 같았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붐은 네모가 있다 임플란트 코에 실리콜 코에 실리콜 코에 귀 연골 야, 30만 주는 30만 주는 게임이네 이거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게 나오네 어지러지하네 어지러지하네 아니 그래도 뭘 해도 제일 센 게 시원 씨의 미래가 없다 너무했어 현재를 즐기지 보니까 현재를 즐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이미지 랭킹